삶을 기쁨께 맡길래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 펴 찬송하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은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지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어른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죽고 난 뒤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을 좋은 칭찬을 들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교인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싹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데 우리를 순수하게 지켜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보냄을 받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지금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린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데려가야 될 사람인데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이 세상에 남겨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겨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도 홍보해야 됩니다 청년들도 취직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요즘 독신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 다 사업도 하고 우리 돈도 벌고 또 하는 김에 좀 더 잘하려고 합니다 공부도 좀 더 잘하면 더 좋고 사업도 좀 더 크게 하면 더 좋고 또 직장에서도 성공하면 더 좋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열 번 하던 거 다섯 번으로 하고 그리고 나쁜 생각도 덜 하고 어떻게 하든 교인답게 살아가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9절 말씀이 이게 안 풀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안 풀리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이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를 더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덜하고 더 모범적으로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해석의 핵심입니다 더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이 자신을 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처폭동시키는 것입니다 막 갈아 부수는 것입니다 갈아 부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싫었습니다 다 말씀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막 부수어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이걸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 18장 끝부분이 해석이 안 됩니다 진리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막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막 부수고 막 이걸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언땐다 이랍니다 언땐다고 막 부수어 가지고 막 비비는 것을 언땐다 이랬는데 나는 언땐는 게 뭔가 너무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비비는 겁니다 비비 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저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그 절구에 넣어서 막 비비 가지고 완전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설설하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복종을 시키고 테레비도 보지 마라 조금만 봐라 술도 못 마시고 놀음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비비고 언떼고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콩가루가 되겠죠? 아닙니다 보석이 됩니다 보석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11조 내고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구가 12개 20개 있는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아주 순도 높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엇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입니다 예수님은 100% 양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100%도 부수니까 이게 순도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99.99%로 지옥 미창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못 살아나옵니다 0.01% 가지고 마귀가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살아나오지 못해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옵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오케이! 사인을 딱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 순도 99.99999% 100%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100%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아주 고순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양심의 이 순도 이 보물 이거는 남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 있는 게 복이죠 복이 세상의 돈하고는 아무 가치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은 다이몬드를 사가지고 반지로 끼고 목걸이 끼고 그리고 몸에 좋은 옷을 입고 이러면서 자신의 이런 품위를 올립니다 그런데 양심은 아 양심은 굉장히 오염이 돼 있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양심은 양심은 가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고 보석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가치 있게 되려고 하지만 우리는 속에 있는 이 양심 99.99999% 이 정도 되면 기도는 그냥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는 자동 응답입니다 기도는 자동 응답이고 하나님의 물건을 막 그냥 마음대로 당겨서 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틀은 그냥 보잘것없는 노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핵무기보다 엄청난 큰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순도 높은 보수구로 만들어서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보내서 사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불화수소 순도 높은 거 가지고 뭐 합니까? 19도만 되면 막 끓는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반도체를 깎아가지고 백면 TV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세상에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보내어가지고 사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보험의 백신 영생의 백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주사를 주면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영생을 얻어요 영원히 썩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만나가지고 손을 잡아서 우리 손잡는 것이 예수님의 손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을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의 인생을 치료하고 영생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를 만난 때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을 만난데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영생을 주는 것이 장사 중에 최고의 장사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천년두가 퍼졌다 어느 곳에 메르스가 퍼졌다 어느 곳에 패스트가 퍼졌다 바쁩니다 천년두 예방조사 패스트 예방조사 메르스 예방조사 다가가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막 이 예방조사를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나는 빚진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에게나 나는 빚진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고치는 이 백신을 줬기 때문에 나는 이 백신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사람을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상을 받고 한 사람을 살린 상을 받고 또 자기도 상을 받습니다 우리 여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우리 그동안에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말이죠 아 새로운 아이디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말이죠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호합니다 이 오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자고 하는 대로 쉽게 따라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심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 다 그런 피의의식을 가지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도 좀 잘해주고 잘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요 진짜 이야기 잘해요 자기 이야기 한번 꺼내놓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막 술술술술술술 저 벙어리가 말이 입이 열렸다 하더니 그냥 술술술술술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이야기도 재미있게 하고 웃기는 소리도 하고 웃으면 또 이뻐요 이뻐기까지 하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웃으시고요 자꾸 재미있는 이야기 하시고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재미있는 이야기 하시고요 너무 음숙하지 마시고요 그 음숙한 것은 기도할 때 음숙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오해가 풀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이네 이러면서 해로운 사람은 아니네 이러면서 좋아한다 너무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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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드라카메사카 아베에 넣어 놓고 세 명을 불에 집어 넣었는데 원 투 쓰리 포 네 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배 드리면서 어떤 때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 명 더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 더 앉아 계세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리는데 이 전기불 말고 무슨 환한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어떤 할머니는 예배 드리는데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요 하나님요 너무 좋네요 오늘 마 저 데리고 가이소 마 데리고 가이소 근데 안 데리고 가셨어요 그날 중풍이 왔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6개월이나 1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날을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 은혜스럽던지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헌금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플러스 원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한 명 더 있으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성령님 플러스 3입니다 이게 우리의 매력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매력 예배 드릴 때 주부 순서대로 이렇게 마치고 빨리 나가가지고 차 몰고 커피 마치러 가고 오늘 참 좋았다 그거 시간 낭비라고요 시간 낭비라고 또 한 분 플러스 완 그리고 무슨 빛 전기불 등잔불 말고 또 다른 빛 내 마음에 내 눈에 영의 눈에 비치는 그 빛 그거 봤을 때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님이 뭐 교통정리하십니까 호르락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모인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내면 하나님도 오십니다 하나님도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낙은해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낙은해보다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낙은해보다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낙은해보다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최고로 중요한 것은 백신입니다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당신은 한 번 더 살게 될 거라고 근데 만약 교회가 껍데기만 있고 안에 보석도 없고 교인들이 뭐 양심이 0.999999 그것도 없고 그냥 뭐 세상 거짓말하는 그런 양심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건물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도 없고 이상한 영광도 없고 신비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한때는 우리나라의 촛대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촛대가 많았습니다 촛대가 지금 중국에 중국 막 박해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더 빛납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예수 믿는 게 달라요 박수도 우리 같이 그리 안 칩니다 우리 막 박수 이래 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해요 막 박수 막 해병대 같이 그리 치는데 말이죠 설교도 뭐 굉장히 오래 듣고요 설교 짧게 하면은 뭐 더해라 그러고 말이죠 잘못하면 중국에 무슨 기술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기술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촛대를 뽑힐 가능성이 있으면 촛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가면 어떻습니까? 기둥만 몇 개 남아있습니다 촛대는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 에베소 갔다 왔는데 물어봐서 촛대에 어디 떠나 이랬더니 아이고 어땈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러면 이 순도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무기는 적의 진을 부수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와서 떠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 있는 영들이 문제입니다 영들이 지금 그 지옥에 있는 영들이 전부 다 나와 가지고 지금 막 깍깍깍 하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서 나오는 빛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진을 부수는 능력이라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양심을 깨끗하게 씻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거짓말 안 한다 나 거짓말 안 한다 나 돈 사랑하지 않는다 나 이 더러운 짓 세상에 더러운 짓 안 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꼭 살리겠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런 삶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대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등 위를 선고하게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